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에서 3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3도 수군 통제사는 3도, 그러니까 충청도, 경상도, 전라도를 수군을 통솔하는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로 당시에 대장이 와키자카 야사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는데 우리나라 섬에 들어가서 10여일 동안 미역만 먹고서 버텼대요. 미역만 먹고서 버티다가 구조선이 와서 가까스로 구조를까 됐는데 이 전투 이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미움, 겸손함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야사루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날에는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, 아직까지는. 그게 풍습으로 남아있을 정도로. 이게 그러니까 적이지만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. 10일 정도면 거의 출산하고 나서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러네요, 그 정도야. 심지어 또 열흘 드실 정도면 좀 좋아하셨네. 한 4일 정도면 좀 문일 텐데. 그때는 또 남의 쪽 미역이 맛있어. 좋은 미역이었나 보다. 맛있어, 그게 또.